한 번 아까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대들이요 처음에 위아리랑도 같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부로 그대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묘행을 다 버리고 울지도 말고 내가 태어나서 수업으로 이렇게 내가 남기고 간다 생각하고 저 하늘나라 가서 흥나강생 하시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잘 가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잘 가세요 편안하게 잘 가세요 편안하게 잘 가세요 편안하게 잘 가세요 신이도 못 간섭 신이도 못 간섭